저를 생각하는 나리의 마음이 어떤지 알고 나리를 생각하는 저의 마음이 어떤 지경인지도 알지요. 나리, 지극한 연모의 정은 떨어져 있어도 좋갑니다. 나리를 보존할 수만 있다면 먼 곳에 계시더라도 제 마음은 기쁠 것입니다. 조선 여권 둘이 벌써 매질을 당하다 죽었다 합니다. 그러니 나리 부디 청에 머무시며 싫어. 보고 싶어. 보고 싶어. 보고 싶어.